IM이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발열 필름 기반 배터리 워머 상용화에 나섭니다. 그동안 전기차는 동절기에 배터리 전력이 난방으로 소모돼 운행거리가 감소하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커져도 과충전 방진 차단 시스템과 저온 환경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탓에 충전 효율이 급감하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IM이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IM 첨단 소재와 전기차 배터리 워머의 주요 구성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발열 필름 기술 연구 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IM이 개발한 솔루션은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 속에서 셀과 셀 사이, 배터리 케이스 등 구조별 배치 설계를 적용해 10분 이내 전기차 배터리 충전 및 구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아가 향후 IM 발열 필름의 상용화가 이뤄질 경우 전기차뿐 아니라 선박, 건축,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